고성군 의회가 지난 석 달 동안의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구성된 고성군의회 산불특위는 국가지원 확대와 재난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구호 물품과 성금 접수, 수사 결과 발표 촉구를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고성군의회 산불특위는 긴급 복구와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손해 사정 조사를 통한 피해 보상에 의회 차원의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